저도 쉽게 풀리지 않아요. 화가 쉽게 풀리지 않고 또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걸 좀 상의해달라 몇 번 얘기했는데도 또 이런 실수를 한다면 그때는 진짜 오래가거든요. 근데 이제 남자들은 남편들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아내가 좀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풀면 또 갑자기 급발진해서 우리가 또 화가 나요.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됐잖아. 풀어줘. 이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. 그래서 맞춤형 사과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좀 많이 이렇게 해줘야 지금 보니까 이분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던데요. 네. 맞아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또 황버 씨처럼 금방 미안해하면 금방 풀리는 분들이 있고 이게 사실 좀 마음속에 쌓아오는 분들이 이래요. 단순히 이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쌓는 분들이 많이 이럴 텐데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. 네. 싸워놓고 제가 너무 편하게 막 이러고 자요. 저는 사실 저는 연애 초반이래요. 우리 저기 뭐야. 결혼 초반 때 저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청소하는데 아니 잠을 저렇게 아 근데 싸웠는데 너무 잘 자는 거예요. 또 와이프는 또 생각보다 그런 거 딱 생각 끊어버리면 딱 잠을 자버리고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잖아요. 그렇죠. 이게요. 초반에는 제가 못 자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결혼하다 보면 아니 같이 지내다 보면 결혼하다 보면 결혼을 몇 번 하시나요? 아 죄송해요. 제가 요즘 말이 머리와는 다르게 나가요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닮아가잖아요. 어느정도 섞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좀 섞인 거 인정합니다. 그런데 어쨌든 저는 느끼기에 1번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길게 사실 진짜 부부 오래 살잖아요. 저희가 함께 할 거잖아요. 오랫동안. 길게 끌어왔자 하나도 도움될 거 없어요. 그냥 진짜 웬만하면 서로 풀어주고 같이 그리고 남편분도 이거 같이 들으신다면 될 때까지 좀 많이 좀 해주세요. 그래서 안 된다고 그냥 바로 화내시지 마시고 조금 더 풀어주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면요. 이게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차피 평생 살 건데 서로한테 상처 줘봤자 뭐예요. 제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한 안 싸우게 상의하자고 했으면 제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남자가 참 쉽지가 않아요. 그런 게. 네? 그게 그렇지 않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신 거겠죠. 그래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행동이 나오신 거 아닙니까. 그럼 다시 이제 또 싸우자는.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풀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자 그럼 우리 러브나잉 가족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. 우리 김지연님께서요. 세연이 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. 근데요. 길게 가봤자 맘만 쓰이고 더 피곤하더라고요. 맞아요. 두 분이 서로 이건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쿨하게 사과하고 사과받고 살다 보면 그냥 저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서 살게 됩니다. 제가 바뀌니 집이 편해지더라고요. 맞아요. 저도 조금 바뀌었더니 조금 편해지더라고요. 네. 저는 hacerlo. それでは